음악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얘는 에세시이고 얘는 프로퍼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산관리라고 더러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또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산경영이라고 또 말해 자산관리 자산경영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거고 다른 질문들 인터넷 같은 거 뒤지거나 기타 다른 질문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세요 다른 거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헷갈리려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 그러나 안 헷갈리실 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라고 하고? 시설관리 얘는 뭐라고 할 거고 재산관리 얘는 자산관리 자산관리 그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시험에 나온 건 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렸다 부품 갈아 꼈다 그건 어디에 해당되고 시설관리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주 말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겠죠 그 관리자가 이렇게 했대 임대차를 유치한대 이 건물과 관련된 나가는 비용을 예산을 수립한대 임대차를 유치하고 유지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용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자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용어 썼네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누가 아냐면 건물 관리자가 하거든요 그런 건 전부 다 재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거든요 그럼 용어부터 또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설명할게요 그리고 다시 갈게요 자 그럼 수익적 지출은 뭐고 자본적 지출은 뭐냐 이거를 공법에서는 수선비라 그래요 이거를 공법에서는 대수선비라 그래요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다 쓰고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갑순이가 있대 갑순이가 있는데 제가 그냥 남자니까 여자를 예를 든 거예요 갑순이가 있는데 갑순이가 갑순이인지 알아보려면 매일같이 화장을 해야 된대요 바쁘게 막 오다 보면 갑순이인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덜 있어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갑순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화장해야 된대요 갑순이 화장품 값은 어디에 해당된다? 수익적 지출 그렇지 수선비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화장하시면서 요거 수선비야 이렇게 화장품 값은 어디에 해당된다? 수선비 네 그렇죠 근데 갑순이가 1년간 안 보였어 TV도 보잖아 갑순이 안 나왔어 1년간 그러더니 어? 갑순이래 밑에 써있는데 내가 보는데 갑순이 아닌 같은데 갑순이래 달라졌어 눈 크기도 달라졌고 얼굴 형태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어 이건 뭐다? 자본적 지출 대수선이다 대수선비다 갑순이 리모델링비 그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감 잡으셨어요? 그럼 건물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은 다 뭐고?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지 건물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이죠 금방 이해했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비 수선비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은 대수선비라고 한다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수익적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재산관리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런데 자산관리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야 예를 들어서 사고 팔고 그 자체는 제가 관리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가는 거야 자 딱 타이밍을 보는 거지 쌀 때를 그래서 사서 유지하고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때 딱 파는 거야 그래서 부를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을 관리한다든가 매입이나 매각 관리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러분 부동산 개발의 우리 기초 과정이니까 그만큼 안 했지만 아까 앞강주 시간에 자본조달 그랬죠 자본조달 같은 경우는 꼭 담보금융만 부동산 담보로에서 담보금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업자가 PF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어 왜? PF 사업성 보고 끌어오는 거야 이런 PF라든가 아니면 리스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든가 이해 가셨어요?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자산관리 그러니까 점점점점 관리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하게 비중이 커져가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것은 시설관리 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니까 가장 적극적인 관리는 자산관리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사람들을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을 거 없을 거 다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냔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전문가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인중교사예요 그런데 공인중교사한테 물어보니까 공인중교사 이렇게 말해요 막 물어봤거든 공인중교사 이렇게 말해요 전문적으로 막 물어봤는데 커피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못 들어봤다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공인중교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녹차 드실래요?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요 딱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공인중교사들의 능력을 키워가야지 간혹가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무슨 공인중교사 하는데 이런 거 필요 있냐 그래요 그 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교사도 전북수공산 전문가도 그만큼만 하시는 분 많아요 똑같아요 많이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정말 능력 없는 그래서 또 오늘도 폐업 폐화를 걱정해야 할 거는 그런데 폐업도 되게 쉽다 책상만 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의 경우에 세 가지를 알아 두십시오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관리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어디로? 130페이지 부동산 관리의 방식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는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가관리 자가관리 두 번째는 위탁관리 세 번째는 혼합관리 자가관리는 누가 봐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치관리 자영업할 때 자영관리 직접관리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위탁관리는 누가한테 위탁해야겠어요? 전문가한테 따라서 얘는 외주관리 전문가한테 위탁했으니까 전문관리 그리고 간접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짬뽕해놓은 건 그리고 혼합관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봐도 그냥 봐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뭐고 자가관리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관리가 위탁관리고 그냥 대충 짬뽕해놓은 건 과도기에 택하는 게 혼합관리 그러면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중간에 과도기에 택하는 방식은 혼합관리 모든 관리든 제도든 간에 뭐가 있냐면 이래요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죠? 단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섯 개를 장단점 여섯 개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러십시오 항상 위탁관리를 중심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위탁관리를 중심으로 기억하셔서 위탁관리 장점을 뒤집으면 자가관리 단점이 된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위탁관리의 단점을 기억해서 뒤집으면 뭐가 될까? 자가관리의 장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어설프게 이 중간을 섞어놓은 게 뭐다? 혼합관리다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질문할 테니까 딱 말해보세요 제 말뜻 이해하셨으면 뭐뭐의 장점 이렇게 말하세요 위탁관리 이렇게 하지 말고 위탁관리 단점 이렇게 말하시고 아셨죠? 질문입니다 부동산 내의 기밀 유지 및 보완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가관리 장점 그러면 부동산 내의 기밀 유지 및 보완이 불안전하다 위탁관리 단점 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맡김으로 자신의 일에 소유자는 자신의 일에 열중할 수 있다 위탁관리 장점 소유자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어렵다 자가관리 단점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전문업자를 충분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이거 섞어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혼합관리의 단점 여러분이 뭔 얘기인지 가만 잡으시면 왜 이렇게 보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방식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넘어갈 겁니다 134 부동산 마케팅으로 건너가세요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돼 있는 파트가 134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라는 이 말은 실은 여러분 마켓이라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시장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ing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활동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 활동에다가 이것을 실장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 시장 활동에 기름 붙는 것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마케팅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관련된 마케팅이니까 부동산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마케팅 정의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 하나 넘길까요? 어디로 가요? 130 몇 페이지요? 6페이지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잠깐만 봐주세요 마케팅의 흐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초점이 일단 부동산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수요자 또는 부동산에 사는 사람 구매자 파는 사람은? 공급자 또는 판매자 그런데 전통적인 마케팅은 누구 위주의 마케팅이었냐면 판매자 위주의 마케팅이었어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었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이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공급자들이 시장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화장품 같은 경우나 화장품 중에 누즈 같은 경우도요 계절 앞서서 한 계절 이장 두 계절 앞서서 미리 컨셉을 만들어 놓고 주도해 가는 거예요 흐름을 이번에는 이 색깔 써라 이 색깔 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거다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누즈를 한 계절 내년 써봐 어떻게 화장품에서 망하지 그러니까 또 다른 거 만들어내고 컨셉을 만들어내서 계속 분위기를 끌어가는 거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이 주도로적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반성으로 고객 입장에서 좀 보자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고객 입장에서 심리적 접점을 찾자 이런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위주 마케팅? 소비자 위주 마케팅이 뒤늦게 나온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마케팅이 모두 일회성이라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위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흐름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한 마케팅이 시장 점유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이 전략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전략은 뭐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온 전략이 뭐냐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제목만 보고도 강조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위주 마케팅이라고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에요 얘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공급자가 구매자에요? 판매자에요? 판매자 위주의 마케팅 판매자 위주,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는 누구 위주의 마케팅이 등장해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또는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 수요자가 판매자에요? 구매자에요?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 위주의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케팅들이 일회성 마케팅이었다는 데 반성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이때 공급자 누구라고 그랬죠? 판매자 그 다음에 수요자 누구라고 그랬죠? 구매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장기적이고 초점이 장기적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인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가장 먼저 등장한 마케팅 시장점 마케팅 그 다음에 나오는 마케팅 고객점 마케팅 그 다음 나오는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럼 여기 세부적으로 무슨 STP 전략이니 포피믹스 전략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의 마케팅의 흐름만 여러분이 잘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점 마케팅은 누구 위주 마케팅? 공급자 내지는 판매자 그 다음에 고객점 마케팅은 수요자 내지는 구매자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 이례성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